암울했던 시절, 간첩이라는 누명을 쓴 채 평생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된 조작간첩 사건의 굴레는 자녀들에게까지 덧씌어져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앞선 탐사K에서 제주지역 조작간첩 사건을 여러 차례 재조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 짤막대담에서는 지난 1977년 제1교포사업가 간첩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고 김문규 선생의 유족, 김성원 씨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너무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 선생님께서 과거, 아버님 김문규 선생님께서 간첩으로 몰릴 당시에 선생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아버님 나이가 59세였고, 제 나이가 고등학교 2학년, 16살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시절이면 당시 상황을 조금 상대적으로 좀 또렷하게 기억할 것 같은데, 당시 상황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는 유신 시대, 권위주의 정부 시대였기 때문에, 반공이 제1국시라는 그런 분위기의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서 간첩 의명을 쏘였었다는 시문보도가 중앙지와 지방지에 대본장만하게 나왔을 때, 저도 학교 가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견디기가 좀 힘들었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 고등학교 2학년, 대학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피해일 것 같긴 한데, 특별히 선생님께서 기억하기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글쎄, 그때 아버지가 막 공직에서 퇴직하셔서 집에 계셨을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버지를 만나러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랬거든요. 교육대학교 학장이시죠? 두 번의 임기를 마치고 집에 있었을 텐데, 그래서 많이 찾아오셨는데, 그 사건이 신문에 나고 난 후로부터는 발길이 뚝 끊어져서, 집에 가면 한숨소리만 나고, 또 부모님이, 어머님이라든지 그분들이 재판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무거운 분위기만 흘렀다고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평소 아버님을 찾았던 분들, 절친하셨던 분들도, 혹시나 간첩으로 연루될까 싶어서 발길을 끊으셨나? 그런 게 많았고, 아버지가 82년에 돌아가셨는데, 82년까지 요시철 인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때까지 아마 감시를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6월이었죠. 아버님을 비롯한, 김무기 선생님을 비롯한 4분이서 43년 만에 어렵사리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진실 규명과 진실을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사법의 정의가 진실 추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나 아마 자식된 도리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에 1977년 제1교포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분이 모두 11분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7분, 강우규, 용규 선생님 이런 분들은 2016년, 그리고 2018년 재심을 통해서 앞서서 무죄를 받았는데, 김문규 선생님의 가족을 포함한 4분은 뒤늦게 재심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진실과 화해 과거사위원회에서 결정문이 나오기를, 진실 규명 결정이 나온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 정부 측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진실 규명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90%는 진실이지만, 10%는 재심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부 진실 규명이라는 문구 때문에 우리 큰형이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형을 받은 분들이 1차 재심 결과를 보고 2차로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좀 늦게 재심 절차를 참가했던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신청했던 과거사진실위원회에서 또 좀 결론이 안 나니까 좀 이렇게 반신반의 하셨군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 좀 있죠. 네, 그렇군요. 특별히 이번 재심을 준비하면서 유족으로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진화위 접수에서 4년 만에 재심 결정이 났어요. 그 다음 재심 재판이 만 6년 걸렸습니다. 아, 6년씩이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추가로 들어가서 3년. 그러니까 도합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재심을 하기까지 또. 그런데 재심 절차 과정이 대부분이 입증을, 재심을 청구한 사람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재심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사건이 조서라든지 재판 과정의 진술 같은 그런 과정의 서류를 일체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고 또 재심이라는 부분이 일반 사법적인 절차가 아니고 고등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가 주다 보니까 법률적인 자문이라든지 비용이 생각보다는 좀 감당해가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유족들이 재심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지치고 그런 데서 실망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제일 기다린다는 거. 그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정이 났을 때 또 피해자분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당사자분들이. 네, 당사자들이 그 결과를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재심을 신청하는 건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되는 부분. 그렇군요. 이번 무죄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혹시 계획하고 계신 활동이 있나요? 구체적인 활동은 안 하고 지금 무죄 판결을 근거로 해서 지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또 진행 중입니다. 그게 뭐 재심 절차를 거친 분들이 대부분 하는 건데. 그 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숙고를 많이 해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이유는 그 과거에 잘못된 판결이 또 하나의 국가폭력이었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가로부터 그거에 대한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법률적으로는 재심 절차를 통한 무죄 판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피해를 받은 고통의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구제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저희 취재진이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당시 1심 배석 판사였던 김항식 전 국무총리에게 과거 판결에 대해서 사과 의향을 물었거든요. 재심에서 무죄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때 김항식 전 총리가 말하길 재심 판결 역시 역사나 하늘의 뜻에 달라질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유족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의 정의는 진실 규명이고 진실 추구인데 김항식 국무총리 진행 부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직업적인 가치관이나 윤리관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진실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족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고위공직자를 진행 분으로서 그런 윤리관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리요. 아무쪼록 그때 잘못된 판결을 했던 분들로부터 사과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신 거죠? 유족의 입장으로서. 그렇죠. 그런 조작사건에 가담했던 분들이라든지 그런 적극적인 가담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다면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그런 걸 바라보는 게 오죽하겠냐 이거죠. 또 어떻게 보면 무죄 판결을 뒤늦게나마 확정을 받았고 또 이제 손해배상 등을 지금 진행하고 계셔서 만약에 소대배상 받는다고 쳤을 때 조작간첩 사건으로 입었던 피해를 이것들로 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간첩으로 찍히면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그렇죠.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몇 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걸 물질적으로 보상한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진실적인 것은 가담자들이나 그랬던 국가 권력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런 성찰하는 모습을 피해자 가족들한테 보여주는 게 그게 진정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너무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알려지지 않는 사건들 조명하고 또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최대한 위로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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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